도대체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 있습니다. 열심히 잘 맞춰놨는데 이렇게 점점 점점 삐뚤어지다가 어느 틈에 보면 이거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지? 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3쿼터 스윙을 해서 감을 다시 찼습니다. 흔히 하프 스윙이라고도 하죠. 3쿼터 스윙은 이런 겁니다. 백스윙을 해서 왼팔이 수직이 되고 이때 체중은 오른발로 옮겨오겠죠. 클럽은 지면에 팔과 수직을 이루는 이 상태까지 백스윙을 했다가 툭 떨어뜨려서 반대쪽에서는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는 지금 발이 너무 떨어졌는데 발은 지면에서 5cm 이내 정도 떨어지고 머리는 돌지 않으면서 눈은 볼이 있던 자리를 보는 이 스윙입니다. 이 3쿼터 스윙으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콕 참고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때려보면 어느 틈에 감을 다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3쿼터 스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왼팔이 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립 끝이 볼과 목표를 잃는 그 라인을 가리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고 나면 치고 나면 오른발은 5cm 이상 안 떨어져야 되고 이번에는 오른팔이 쭉 펴져야 됩니다. 왼팔은 굽혀지고 반대로 샤프트는 다시 팔과 수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눈은 볼이 있던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은 많이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 안에 사실은 스윙의 한 90% 정도는 담겨 있어요. 그런데 힘은 훨씬 덜 들고 연습하기도 더 쉽거든요. 그래서 3쿼터 스윙을 이렇게 3쿼터 스윙으로 볼을 치시면서 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쿼터 스윙으로 연습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훨씬 잃어버린 스윙을 빠른 시간 안에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